6.13 지방선거에 당선된 새 자치단체장에게 주요 현안과 정책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구인모 거창군수를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취임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거창하면 몇 년 전부터 거창구치소 갈등 문제가 최대 현안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일 안에 해결책 찾으시겠다 하셨는데 방법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거창구치소 갈등 문제는 우리 거창 발전의 동력이 될 국책 사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갈등으로 거창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현안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구치소 장소가 현재의 성산 마을이냐 아니면 이전을 해야 하느냐에만 집중을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한데 모을 해결책을 찾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장소를 찬성하느냐, 이전을 요구하는 반대쪽이 모두 수긍하는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현재 거창군 조례에 의거 구성되어 있는 거창구치소 갈등 조정 협의에서 양쪽이 수긍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에 우리 거창 국민의 대표 기관인 거창군 의회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방안에는 여론 조사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정부와 국무 조정실과도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거창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창 도시재생 사업을 핵심 공약으로 또 내세우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업 중 가장 역점 추진 사업으로 낡고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입니다. 우리 거창군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낙후된 지역 개발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정감 있고 살만 나는 마을을 만들 계획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거창업 교통 체증해서 남부 우의 도로 개설 동산마을 증비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마중물 사업으로 동산마을을 증비할 계획입니다. 이 동산마을은 오랫동안 가축 분뇨 악취와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창 사과에 대해서는 더 큰 거창 도약,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취임 전에 출장까지 가실 정도로 지역 대표 특산품인 거창 사과에 대해서 관심이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창 사과, 저온 피해로 좀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책과 육성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거창군의 사과 면적은 우리 경남의 1위입니다. 53%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에서 5위로 7%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은 1770헥타이에 18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설해가 왔고 4월에는 영하 7, 8도까지 내려가는 저온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까지 우리 간내에 가수 피해 조사 결과 피해 면적은 1400헥타로 거창군 전체 재배 면적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 농가를 위해서 재난지원금 계획과 보험 제도 개선 건이 피해 채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사과 신품종 재배와 기능성 농산물 생산, 유통 체계 개선 등 모든 대책에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 전에 경북 안동시의 농산물 유통시설을 개낙한 이유는 제 공약사인 농민은 생산을 하고 또 유통은 행정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에도 안동과 유사한 농산물 유통시설 도입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안동 농산물 유통시장은 농민들이 생산한 사과를 입고만 시키면 거의 모든 걸 선별 작업과 하는 원스텝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우리 거창 APC가 있는데 여기는 거창군, 함량, 합천군 사과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PC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비를 하고 사과 재배 농민과 함께 공감하는 정책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해마다 7월 말이 되면 또 거창에서 국제연극제가 열리잖아요. 거창의 대표 브랜드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는 민관의 갈등 속에서 또 두 개로 쪼개져서 열리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잘 아시다시피 거창국제연극제는 전국에서 최체로 군 기초자치단체로서는 30년간 개최한 문화적 가치가 크고 우리 거창군의 소중한 문화예술 자산입니다. 저는 지난 연말까지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시절과 또 금년도에 군수 후보 시절부터 거창국제연극제가 앳 명상을 되찾고 민간이 다시 하나 된 연극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실제로 작년 연말에 우리 거창 출신 도의원인 문화복지의원이었던 조선재의원과 함께 도비 2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결론은 행정은 최대한의 예산 지원과 최소한의 간섭을 그리고 민간은 거창의 문화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거창에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당선 이후에 취임 전까지 민간단체인 국제연극제진흥회체가 몇 차례 협의를 가졌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먼저 우리 거창군에서는 수승대 장소를 제공하고 거창군 입구에 있는 야립광고판에 탑에 홍보를 설치하고 후원 명칭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2018년도에 국제연극제 관련 당초 예산이 의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군의회와 협조를 잘해서 군비 확보와 또 이미 편성되어 있는 도비 2억 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창 국제연극제가 정상적으로 개최하여 애맹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